경쟁력 있는 대학, 사람중심대학, 품격 있는 대학,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는 학생중심의 대학입니다. 자유, 진리, 창조의 교훈 아래 강릉원주의 두개의 캠퍼스에서 세계로 나아갈 전문적 인재를 양성해나가고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저와 함께 만나볼까요? 강릉원주대는 본교인 강릉캠퍼스와 원주캠퍼스 두개의 캠퍼스를 보유한 대학이다. 강릉캠퍼스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치과대학 등 7개의 단과대학이 있으며 원주캠퍼스에는 과학기술대학과 보건복지대학 등 두개의 단과대학이 있다. 넓은 길이 시원하게 뻗어있는 강릉캠퍼스 정문을 지나 제일 처음으로 방문한 건물은 대학본관이다. 강릉원주대 대학본관은 총장님과 입학본부 등 행정조직이 있어 대학을 운영해 나가는 곳이다. 이곳은 학생회관이다. 안경점을 비롯한 우체국, 문구점 등의 편의시설과 깔끔하고 쾌적한 학생식당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학생생애관리센터라는 우리 강릉원주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내부에는 카페테리아와 그룹별 스터디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 강릉원주대 학생들의 이용이 잦은 곳이다. 학생식당에서 대각선으로 보이는 건물은 학교가 자랑하는 첨단도서관이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은 100만 권의 장소와 2,100여석의 열람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전자도서관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종합학술정보센터이다. 도서관 2층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을 주는 잡카페가 위치한다. 강릉원주대 학생들이 휴식도 취하고 탁 트인 캠퍼스 전경을 볼 수 있는 해람지. 여름이면 항상 해람지 호수내의 분수에서 시원한 물주기가 뻗어진다. 해람지 뒤편으로는 교육지원센터가 위치한다. 센터 내부에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전용 공간인 외국인 유학생 상담실이 있는데 강릉원주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이다. 이곳은 학교의 문화행사의 집합소 해람문화관이다. 해람문화관의 넓은 공연장은 학생들의 발표회장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큰 행사도 개최된다. 생물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연과학관 내부에는 일반 생물학 실험실이 위치한다. 실험실은 실험을 위한 다양한 실험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이용해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자연과학관 앞으로는 공과대학 1, 2호관을 볼 수 있다. 생명과학관은 해양분자생명과학과, 해양생물식품공학과, 환경조경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해양환경 분야를 연구하는 첨단 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이 위치해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학생회관과 나란히 하는 입문관은 어문계열 학과 학생들을 비롯한 철학과, 사학과, 교직과정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용한다. 그 앞에는 경제, 경영, 무역, 법학, 국제통상 등의 학과 건물인 사회과학관이 위치한다. 총 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릉 캠퍼스의 기숙사는 시설이 좋을 뿐 아니라 기숙사 비용도 저렴하여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생활 편의를 도와주고 있다. 기숙사 내부의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세탁실 등과 같은 부대시설은 기숙사생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원주 캠퍼스로 넘어와 정문을 지나면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건물은 대학 본관이다. 대학 본관 내부에서는 학생들의 취창업을 도와주는 잡카페를 만날 수 있다. 본관 맞은편으로는 과학기술대학 3호관을 만날 수 있다. 보건복지대학 1호관은 1층에서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용한다. 내부에는 간호학과 실습실을 비롯한 전공강의실 등이 위치한다. 실습실 옆 강의실을 마련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은 실습과 동시에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전문적인 간호능력 습득이 가능하다. 과학기술대학 2호관은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기술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이다. 내부에는 공학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실험하는 실험실과 전공강의실 등이 위치해 있다. 정문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건물은 도서관이다. 도서관 1층 로비에는 북카페가 마련되어 있어 일간지 및 신간도서, 베스트셀러를 소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휴식도 취할 수 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는 국립대학으로 교내 다양한 첨단시설과 자연친화적인 캠퍼스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은 학교의 자랑이다.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대학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대학 바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이다. 오늘 함께 둘러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열정이 더 밝은 미래와 마주할 수 있도록 저희 강릉원주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